별도다 죽기세 아닌가? 왜 웃는 거지? 신조어 테스트 우리는 얼마나 신조어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? 2020년도 뭐야 심지어 2021년도 아니야? 신조어 테스트는 아는대로 서술하시오 1번 갓수 제가 봤을 때는 백수지 않을까? 백수를 가수라고 부르는 것 4번 반신이 뭐야?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라는 걸 뜻하는 건가? 반에서 제일 인기 많은 애인가? 그 다음 반박? 반박불가 아니야? 반박불가 할 때 반박 아니에요? 뭐야? 정답 보러 가도 돼요? 반말모드 신청이랑 반말모드 박탈이 뭐예요? 반말을 하기 위해 반말모드를 신청하는 거라고? 왜 반신을 통해 서로 반말하는 사이가 되었더라도? 지속적인 소통이 없으면 반말모드가 박탈되는 것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요 이게? 우와 나 처음 봐 처음 봐 님놈이 본 적 있어요? 두 번째 지문 가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쉬운데? 아싸 응 아웃사이더잖아 친구 없이 혼자 다니는 사람 국가에서 혼자 맨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 다른 애들 다 놀러 갈 때 얘한테만 연락 안 가는 사람 제발 그만해줘 아 그만해줘? 알겠어 알겠어 아 저 핑프가 뭐더라? 핑크? 나 뭐 저 핑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? 화장품 용어인가? 아 어그로핑퐁? 아니 잠깐만 어그로핑퐁을 일반인들이 사용할 리가 없는데 이거는 롤에서 나오는 거잖아 꾸안꾸 아 이거 알아 뭔지 알아 꾸민 듯 안 꾸민 반댄가? 뭔가 꾸민 거 같지만 안 꾸미었다? 이런 거 같아 별다줄? 별다줄이 뭐야? 별로 다 줄 생각은 없었어? 츤데레인가? 별다줄 뭐 감도 안 오는데? 별다줄이 도대체 뭐야? 별도 다 줄기세 별도 다 줄기세 아닌가? 어 왜 웃는 거지? 이게 아닌가? 그만큼 어 다 해줄 거 같은 거였다 별도로 다각도로 아니 이게 뭐야 아니면은 별장은 뭘까요? 답안지 보자고? 알았어 미안해 너무 최대한 맞춰보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진짜 핑거프린스가 뭐야? 검색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데 정보를 찾아보지도 않고 질문만 하는 사람 아 예를 들어서 내가 공지사항에다 떡하니 써놨는데 자꾸 와가지고 막 물어보고 막 이런 사람인가? 그 다음에 꾸미지 않은 듯 꾸민 것 아 반대인 거 같은데? 꾸민 듯 안 꾸민이 아니라 꾸미지 않은 듯 꾸민 걸 얘기하는 거네 나는 반대로 얘기했네 그 다음에 별걸 다 줄인다 아니 이거야말로 별걸 다 줄인다 진짜 아니 이거야말로 이게 뭐야 아니 줄넘기는 오바인데 별도 다 줄 기세는 그럴싸했잖아요 별도 다 줄 기세는 그만큼 다 해줄 것 같은 그거 그런 뜻인거는 아 자만추 자만추는 뭐 자만추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혼틈 아시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뭐 뭐 이런거 내가 화장실 가면 옛날에 혼틈 시옷이 많았는데 그거 다 안됩니다 복세편살 이거는 있는 말이잖아 뭘 해도 그냥 편안하고 잘 풀리면서 사는 사수풀이 중 하나 아닌가? 그런거 아니야? 아 그런거 아니에요? 복나가게 세금 내고 살 바에 편하게 살자? 무슨 아니 이게 뭐 아 아 모르겠어요 정답 보자고 진짜 모르겠어요 아 복잡한 세상 복나가게 세금 내고 아니 이게 편하게 살자는 거는 똑같은데 느낌이 다르네 아 이거 개웃기네 진짜 와르르 맨션 아니 이거 짱구네 집 아니야? 무너질 만큼 뭔가 안좋은 상황이라는 뜻인가? 초돌이? 초맞고 싶은데 남동생? 돌아온 이 세계 아 와르르 맨션 억장이 크게 무너짐을 아 뭐 대충 비슷하기는 하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굉장히 좋아 왜 그게 초돌이에요? 어떤 것을 굉장히 좋아 이거 10도 아니야? 10도? 아니 처음 돌아온 이 세계인가 더 그런 사회 왜 초돌 어 잠깐만 해석을 볼까요? 초돌이라는 프랜차이즈 치킨집 마스코트의 인형의 이름에서 유셋 아 아 초돌이라는 애가 있어요? 솔직히 모르겠네? 그 다음에 법블레스유? 법블레스유가 뭐야? 법사의 가호가 당신과 함께 하길? 법의 가호가 당신에게 있기를? 뭐 그런 뜻인가? 2번 알 뭐 뭐야 저 알자 뭐? 딱 깔쎄? 알지도 못하면 딱 뭐야 저게 알고 잘 깝칠하는 뜻인가? 아 씨 저건 진짜 모르겠는데 얼리어먹터? 아직 안 나온 신제품을 미리 먹어 아는 건가? 얼리옥세스처럼? 아니면은 얼리어먹터니까 구겨진 음식을 퓨전해서 먹는 사람인가? 이 두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? 있어빌리티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있다고 우기고 봄 진짜 모르겠어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거풀레스유 아 법이 아니었으면 너는 이미 죽었다야? 아 내가 너무 착하게 해줬구나 알아서 잘 딱 아주 깔끔하고 센스있길 그 다음에 얼리어먹터 신상 먹거리를 빨리 아 대충 비슷했어 그 다음에 있어빌리티 아 있어보이는 능력이구나 이건 틀렸네 알고 잘 깝칠하는 뜻인가? 그 다음에 어 벌써 마지막 거예요 남아공 남아공은 나라 이름 아니야? 남아서 공부 한다? 야 야자? 야자를 말하는 건가? 맞는 거 같은데 남아서 공부하는 시간 글쌎다 실존주의 아 싫은 건 못나 싫어하는 주의 좋댓 구하리 좋댓 구하리 뭐야?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맞나?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이거는 맞는 거 같아 이거는 맞는 거 같아 아 남아서 공부나 해구나 남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남아서 공부나 해 이거네 실존주의는 싫어하는 것도 존중해 줘라 전혀 다른 얘기였네요 싫은 건 절대 못하는 주의가 아니라 싫어하는 것도 존중해 줘라 라는 거네 실존주의 좋은 거네 아 이게 끝인가요? 아 재밌다 저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나 이런 거 너무 재밌어 진짜 나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못 맞추진 않는데? 나 아예 진짜 아예 못 맞출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사실이 아니길 믿고 있었어 날 놓치기 싫었어 와